지금은 일본 동북지역 산리쿠에역에서 1년만에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월 18일에는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약 1년만에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지진의 패턴이 작년 2021년 2월 13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3의 강진과 비슷한 지진 패턴입니다. 이번에 동북지역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12시간의 3회 연속으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약 12시간의 3회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약 1년만입니다. 결국 작년 2월 13일에 발생한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7.3의 강진과 비슷한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3월달에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 아니면 미야기현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4월 동북지역 강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월 7일 월요일 현재 일본은 장기 중기 단기적인 대지진의 모든 전조현장들이 겹쳐져 있을 만큼 대지진 위기입니다. 또한 미야연에서도 이상 진력이 발생하여서 대지진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3월 2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가 3월 3일 초승달이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에서 강진 발생 2주 후에는 같은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2주 후인 3월 16일까지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래사체의 발견과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슬립 현상이 와카야마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월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달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야연의 이상 진력 및 지진이 증가하는 것 관련하여 인도 지진학자의 칼럼이 오늘 올라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진학자 개인의 주장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 지진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통가의 해저화산 대폭발이 와카야마현에 영향을 주면서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슬립 현상이 와카야마현에서 발견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본 와카야마현과 미야연의 대부분의 구마노 지역을 크게 자극하면서 와카야마현과 미야연에서 대지진이 곧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구마노 지역은 판의 교차점인 섭입대에 위치하며 섭입대가 일정량의 에너지를 완화할 수 있지만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초과 에너지가 섭입대에 축적되고 특히 섭입대 벨트의 양쪽에는 큰 에너지가 흡수되어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가 일정한계에 도달하면 언제든지 폭발하여 일본의 끔찍한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의 칼럼에 따르면 와카야마현과 미야연의 대폭발의 시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의 관측에 따르면 지각의 일부가 변했고 일부는 아치형으로 변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지각과 멘틀 사이에 균열이 생겨 바닷물이 역류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현상은 지질구조가 변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은 오사카와 고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칼럼 내용은 제가 개인적인 연구자료로 사용하려다가 유튜브에 공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